방금 누구였지? 방금 누구였지? 공혁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응? 모르겠어 유리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응 모르겠어 걱정되는 거야?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유리한테 아무것도 안 했나 물어본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어, 시... 뭐... 신 안 하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치킨 흠... 뭐 끔찍하진 않네 그래도 지난번... 아, 아까는 그... 그때는 널 위해 20개를 다 찍고 이번에 대충 찍었잖아 얘가 확실히 알고 있네 그거는 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볼을 내가 이... 쓰읍... 아유! 다 보고 있었어! 아, 이거 볼게 뭔가를 배워보자 봤잖아 이거 친구 안 해 이거 거미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 안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언젠 내가 그러지 어... 거미를 좋아해서 나는 걔랑 어떤... 그냥 거미를 좋아해서 친구를 계속 안 한다 어 어 어 어 약간 거미를 좋아하는 애랑 친구 안 하면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 어 크... 크... 그렇지 그렇지 많이 잘하네 어 내가 진짜... 아... 그... 정말 제대로 되는 애다 애가 생각은 제대로 막히는 애야 어 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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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약간 싫어하네 내가 유리랑 가까워지는 걸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이런 남자인데 인기가 너무 마른 뭐 맛있냐 이거 살게 갈게 조금만 더 여기 설치할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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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좋아 좋은데 공혁준? 읽고 있는 동안 머릿속 우와... 되게 은유적인데 내가 이렇게 감정을 감정이 깊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다 찍었거든 어 나도 몰랐어 아... 과속병가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유리가 이런 걸 좋아한다 어... 그래 그래 으... 아니 미신아 빨리 보여줘 나 지금 유리랑 지금 아 유리 왔다 아 왔어 유리 아우... 놓친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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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없어 아이 뭐 괜찮아 괜찮아 저장해줘 밝고 아름다운 색들 번쩍 눈 느슬 나는 날카로운 빨강 초록파랑 임없이 격되는 의미없는 소음의 불협파음 소음이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난 하고 귀에 거리는 형들 찍대는 긁은 뭐 약간 이상한데 코스... 이거 약간 뭐 없어졌어 싸인코나트 탄생들 회전반에 칠을 올려놓고 재하는데 숨쉬고 있는 흉곽이 칼을 꽃도 없이 속대는 의없는 시 약간 좀 달라졌네요 시가 음... 맞춰보기 뭐 이래 어어... 저장 한번 한번 봅시다 아까 저장했는데 없어졌네 어허... 난 그냥 어... 뭐 신경쓰지 말자 설마 할 필요 없겠지 어쨌든 오늘의 모리카의 장문 팁! 가끔 힘든 결정을 내려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꼭 어우 저장해놨어요 미리 미리 해놨어요 나 지금 나 대자비 느꼈나봐 미리 미리 저장해놨잖아 음... 어딨렴니 크리스발려나 사랑해 모니카 유리 마지막이죠? 고육준씨 어... 맘에 들어? 고육준씨 오! 야... 찍는게 다 배웠네 오... 침을 삼켰다 손도 땀에 져 흔듯했다 하... 하... 너무 행복해요 제가 같이 있는 사람이라니 엄청 기분 좋아요 고육준씨 당신이 있음 모든 것은 저에게 있음 보물이에요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 심장이 뛰어요 하... 이 감성에 대해 신입을 쓰고 싶네요 우리 나루 새엄맘 생긴다 선택은 나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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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투개 만화경 기하급수록 기어박스 터져가는 방 별들의 하늘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는 신 6차 안에서 도는 수레바퀴 40개의 톱니바퀴 똑딱거리는 시계 행성이 한번 지전할 때마다 1초가 지나가는 시계 이 세계에 정박되어 있는 배의 존재 시계로 쓰인 만화경의 비 40개의 톱니바퀴에 있는 하늘을 있는 시간을 먹는 기도와 탁띵 곳에 넘쳐나는 열린 눈 숨쉬는 기어박스 숨쉬는 볼트머리 숨쉬는 배 숨쉬는 포털 숨쉬는 뱀 숨쉬는 심 숨쉬는 피 숨쉬는 신성 말뚝들 숨쉬는 눈 숨쉬는 시간 숨쉬는 기도 숨쉬는 하늘 숨쉬는 수레바 수레바퀴 하아 또라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또라이예요 요즘 마음이 넘쳐나는 생각이 마라 당신 패널로 써놨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 고객씨가 아까 팬이 하나 떨어져서 제가 몰려고 집에 가져갔는데 저는 그 그냥 팬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이 실은 그 팬으로 썼어요 저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걸로 해도 될까요 그래서 신을 가지셔도 돼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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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발랐네 어 어우씨 고추장 엄청 발랐네 지금 응 하아 이렇게 가져와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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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빨개 이거 어 됐다 어 제 스타일이 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마 단단하게 알았지 알았어요 있지 나도 공혁준이 공활리에 들어오고 나서 몇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서 조금 생기가 도는건 알겠는데 우리 지금은 우리는 현실을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린 아직 내 맘밖에 없으니까 축제야말로 무원을 더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 그치? 무원을 더 먹은다고 좋은 게 있어? 이미 공식 동안에 인정받았잖아 더 먹으면 더 시끄럽고 관리도 어려워질 뿐인 것 같은데 나치키 난 내 가슴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열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니? 처음에 내가 문외부여 왔을 때 그 감정과 같은 감정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 문외부여에서는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요 야해 너무 좋아서 떨어지는 장소가 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알아 우리 모르가 그렇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위해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거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야... 진지충이네?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잘 안 해 어? 아 한마디도 안 했어 오오... 어... 모니카 일 5000맞죠? 모니카 일 7맞죠? 모니카 이 10맞죠? 보통 일 8팩트 무게와 맞으면 야 이 시발 새끼 욕을 하거나 약간 수그러들거라 두 개씩 뭘까요? 저! 아니! 솔직히 말이 맞아! 그렇지! 이동하리네! 여자 만나려구요? 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여자 만나려고 하십니다! 내가 밑에 달려! 뇌존남이라서 그래요! 또 지랄이다! 또 싸웠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그렇지! 넌 이해를 못해! 난 그냥! 난 그냥 편하게! 치고매매랑 올리기 좋은 것을 원해! 그렇지! 삼아! 다른 거니까! 느끼기는! 어! 사람이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하냐고! 아! 왜 가! 왜왜왜왜왜왜왜 아! 유리! 아! 싸우지마! 아아 아아아 이 아 presto 아 아 이건 커버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까지 오면 좀 커버가 힘든데 아무리 내가 밑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커버 가능하긴 해요 Et. 아직은 허용품이야 약간 벗어났어 그래도 아직 그래도 과방수는 아직도 있다 아직 들어가있다 아직 조금 아직까지 가능해 아직 아직 가능하니까 버그냈잖아 버그 저기 유리 이게 조금 안좋은 일이 있었던거 내가 훌륭한 부부장이萎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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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U 착하네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하고 되겠지 어머 피 땀 눈물 그만해 이 새끼들아 아 둘이 얘기해 자기가 내가 계속 우리 나 둘만 있는 자리 원하네 음 그래 어우 씨발 왜왜왜 이게 사업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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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유리 아 모르니깐 또 아 그래 라츠기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해요 이 동아리 사람들이 어 오 środ ㅎㅎ 혈적이고 어떻든 고였지? 오늘 뭘하고싶어? 어? 우리 둘이? 어? 강하다. 강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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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어. 아 잠깐만. 표정. 방금 이상했는데. 야 쫓까내려고 한 거구나. 아 인이. 쫓까내려고 한 거구나. 어. 자. 아 한잔 가져와. 어. 어. 긴 다리. 약간. 여기에. 또 하나의 나는. 다리 쪽을. 잘 보는 것 같아. 긴 다리. 큰 가슴. 긴 생머리. 진짜 남자들이. 아니. 꿈꾸는. 이상이긴 하죠. 긴 생머리.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긴 생머리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네. 갓다 가. 갔다 가. 갔다 갔다. 한. 아. 10분이 지났다. 얼마 안 걸릴 거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까. 알아. 따라가자. 한. 야. 세. 좀. 싹. 어휴 씨발이 뭐예요 자해를 했네요 200도 200도로 200도로 맞출 수가 있나 어 성리를 다한건 물론이죠 크 그래 차 잘 끓여 난 뭐 차는 뭐 우롱차 이런거 좋아해 녹차 이런거도 뭐 페트병 곡수차 이런거 좋아하고 그렇게 다하지 않아 아무 때나 끓여줘 어떻게 표현을 아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지 어 아 그 좋네 무례하지마 사랑스러워 고통이 날 부른다 그건 온난한거 같지 않다 뭔데 바닥에 좋아 바닥 아 등에 무리가 들어가니까 그래 그래 어 그렇게 등을 기대고 이렇게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왜 그래 미안 몰라 괜찮아 어 등이 왜 아픈데 어 뭔데 뭔데 쟤 뭐 자세 아닌데 뭐 뭐 딴게 있는거 같은데 어 아 초콜릿 어 잘 안보이는데 잘 안보이는데 아 아 그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아 저거 책을 진짜 사랑하는 유리가 유리가 진짜 진짜 책을 사랑하는 문학소년의 책 자기 책인데 어 뭐 사랑해 책을 들고 있어 이쁘긴 존나 이뻐요 이쁘긴 또 존나 이뻐요 어 왼팔이 내 다리 뭔데 이거 비듬 아니지 뭔데 왜 왜 왜 왔다 씨발 드디어 왔다 이 씨발 왔다 15세가 이래서 15세구나 X됐다 씨발 X됐다 X됐다 X됐고 X됐다 불까지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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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이건 별로 이건 확죽는데 지금 1회 됐다가 1회 됐는데 확 죽었네 미안하다 아이고야 죽어버렸네 아휴 앉아 아휴 힘들다 아휴 뭐래라 나츠키 이번건 괜찮네 그래 뭐 응 어제꺼만큼 괜찮네 그래 나츠키 알았어 빨리 가 지금 다음꺼 해야돼 아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지 모르겠어 조금 걱정돼 아우 근데 실화 아니네 요즘 유리가 조금 이상해 널 이러고 있는지 며칠 밖에 안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러는 애는 아니었거든 항상 조용하고 점잖고 배려적이고 뭐 그러는 애가 하 진짜 부끄럽긴 한데 꼭 말해야겠어 사실 나게가 진짜 진짜 걱정돼 근데 내가 말걸려고 하면 나한테 또 화낼거 아냐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 내 말이라면 들어줄거야 맨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좀 해봐 상담이라도 받는게 어떻겠냐고 말이야 난 항상 유리랑 좋은 친구가 되기를 말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걸 인정하면 나중에 내가 싫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 내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 유리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컵테크라도 만들라면 만들테니까 제 말 원하들 해줘 그리고 모리카야 모르겠겠네 모리카야 모르겠겠네 모리카야 인연이 상해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어 뭐야 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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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하하 맘이 들어요 전부 맘이 들어요 어 지배 어 그거 괜찮아 어 그래? 나같은 사람이 좀 찾기 힘드긴 하지 어 아니 죽으면 안되지 어 어 뭐 나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지 뭐 내가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아 조금만 ieważ 아 아 슥 아 아 아 since 이거 또라이네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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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심한데 이게 오줌이냐? 오줌이야 이거? 피랑 오줌이야? 읽을 수가 없는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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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잠깐만 더 한 말씀 드릴게요 야 이거 허용가 허용을 넘었어요 확 와 갔다와 자애로 갔겠죠 또? 모니카 아 컬렉션이 있어 카리 시벌 이 새끼들 이제 타이밍 기다리고 있네 자애로 왔다 그쵸? 아애로에 저거 왔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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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애로에 음..오케이 야 사이가 존나 안좋아졌다 아 사이가 좀 안좋아졌어 야 얘들봐 잘하네 씨발 매우 오르는데요? 마우스가 별로 안 가요 아 누를 수 있어? 피지컬이 부족하는 거야? 어 assim 어허 어허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진짜 저들이 욕하는 거 보인다 진짜 뱉다 이건 좀 힘들다 번호는 거 이건 좀 힘들다 키 크고 공부 잘하고 완벽했던 여자가 욕하는 모습 진짜처럼 여자들이 나한테 욕해주면 이걸 좀 힘들다 어 봐야 그렇게 흐르는 일이 아니죠? 제가 그냥 고행수씨에 잠깐 남아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Tok dens에서도 또 라인이여바 ㅋㅋㅋㅋㅎ 이거 cad환돼 내 한두를 넘어놨어요 왠.. 많으면 내가 커버가 가능한데 이건 좀 힘들어 성욕이 일것인가 이성이 일것인가 성욕이야 이성이야 성욕이 일것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성욕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성욕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성욕이쿠ουμεну 눈 Scotts 성욕이 잘 heroes 성욕이 잘 한번은 inheriting 소포 징지벌 오코 피가 점점 굳네요 기록보라고요? 소포 징지벌 오코 와 카레 존나 먹었나봐 아 치마 카레냐 어 냄새 이번엔 굴비 말리는 과정도 보여주네 각겜 2초 찐다특 말이 존나게 많음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다 주모 굴비 1인분 우리 굴비 1인분 카레 1인분 주세요 뭐 우주네 어 나한테 어 저 나 140킬로고 대구 살았었고 뭐 성욕이 좀 강하고 응 그리고 뭐 동안도 키우고 배도 키우고 있고 남자야 진짜 응 상관없지 남은 이렇게 쳐보던가 너네가 이게 게임 어 얍얍 감사합니다 어 얍얍이 감사합니다 아 3천명 3천명 너네가 어 게임 속이 몰랐어 아니 알았어 어? 그랬나? 그럼 나 스팀에서 받았는데 나 인터넷 쳤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어 크루و 아니 그럼 우리 집 오든가 트레벨 오든가 밥이라도 만들어놓고 장조림 좀 만들어놓고 김치도 좀 가져오든가 어떡하라고 나보고 시바년아 방법이 없잖아 좀 와라 좀 척아 네 세계에 내 방송하고 있는데 다쳤어 그랬는데 그래야 끄면 되는데 근데 완벽하진 않아 완벽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말은 거 같지? 평생 여기... 그러면서 부터가 좀 벗을까? 잠깐만요. 얘가 제 또라이네. 헤헤헤헤 어 극복해냈지? 아 그래 공격전 너한테 구매했는데 뭔데? 그럼 뭐 하나 가지? 응 어 이거 아깝네 모니카 저년 몇 달이냐? 지금까지 다른 스트리머한테도 저랬을 거 아니야? 뭐 그래? 뭐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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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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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줄 수 없네. 모니카 사랑해. 지금부터 저 모니카 트롤러브로 갑니다. 새로운 루트로 가자. 진정한 사랑은 모니카다. 지금까지는 전부 거짓듯 사랑이었다. 행복 강도면 이복이 아니야. 맞춤 못 잘 못 맞추네. 손에 펜을 들어야 내가 나듬을 느낀다. 나의 단 하나뿐이 사는 게 나에게 용기를 준다. 함께 이무러진 세계를 분해 알고 우리의 파트의 손을 써내려가자. 그녀가 펜을 써내려가자. 잃어버린 것들은 그녀의 길을 찾는다. 무한한 선택 세계에서 특별한 날이 올글날 기다리자. 애초에 끝이 항상 좋은 한 번은 없으니까. 트롤러버가 왜 트롤러버냐면 저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 보다 저를 좋아해줄 사람이 사랑해 사귀는 거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삶이랑 살아야 좋은 거야. 제4의 병. 어. 그럼 뭐? 밥 좀 안 들어와라. 배고프다야. 나간대.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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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래. 인사해줘. 얘들아 인사해줘요. 담배도 피우고 있을게. 인사해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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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물 해야돼. 좀 숨해줘. 응? 뭔데? 이경규 씨처럼 딸랑딸랑거리나? 이경규 씨처럼 딸랑딸랑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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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놀래라 아 나 눈 와래 가르친 줄 알았잖아 경규 형처럼 아 놀래 가르친 줄 알았잖아 으rí 으이는 으 으 으 으 으 으 웃으면 지는거 나루야 삶아가 좀 무서운데 몸조심해라 억주참네 이거 한시간전에 미연씨였던거 같은데 원래 이런 분위기계입니까요? 몰라요 갑자기 이래됐어요 야동 한번 볼래? 어때요? 어? 편의같다와도 돼? 보고있냐 모니카 좆같은 년 썩녀들 다죽이고 대주지도 않고 아가리만 처시분에 독한 년 아 모니터를 캐릭터 파일을 삭제해야 진행이 된다고요? 스팀 들어가야겠네 잠시만요 어? 뭐야? 조기자기하네 아아 이거 비힘 그 장군 타이밍 아A 그 장군의 두 장군이 타이밍 유니커 타이밍 혹시 성장 큰 타이밍 아아 상세대 이.. 아파! 어디가 아파? 머리, 가슴, 배, 심장! 마음이 아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나는 안 죽었다! 내가 이겼다! 이겼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짓! 같은 방에서! 같이 살고 올게요! 제가 사랑하려 했어! 할까한 순간! 사랑했다, 씨발 년아! 사랑 전에 전부 넘겨! 얘 전설이냐? 그렇게 생각하던가! 빨리 꺼져! 모르겠는데!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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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죽였지! 어떻게 내가 죽인건가! 내가 이겼다! 응! 질렸대! 구질구질한거봐! 나한테 맘 떠났으니 꺼져! 안 봐줘! 네가 이걸 결국 구독각 봐서 다죽이네! 네가 최고다, 혁준! 이건 뭔데야! 야이! 휴지통에 들어있어라건가! 기다려봐! 휴지통 비우기 할게요! 이 씨발! 존나 시끄럽네! 기다려봐! 휴지통 비우기 할게요! 휴지통이 존나 시끄럽네! 꺼져! 휴지통이 존나 시끄럽네! 이 새끼! 자세히! 아이째이째! 오래 사네? 해강반御좀 기이다! 그렇다면! 뭐여고 종락? 끝났어? 응. 끝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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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이제 우리가 혁준이 캐릭터 파일 지우면 되는 거냐?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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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야 응